현식이 근육미는 뭐야? 운동을 많이 했어? 사실 예전 별명이 숨생근이라고 숨만 쉬면 생기는 근육이었는데 그런 친구들이 있어 아니 우리 땅땅에 아직 그냥 가득 차있어 우리 연습생 때 현식이를 처음 봤을 때 다 같이 헬스 수업을 봤는데 처음으로 애가 옷을 깠는데 무슨 보디빌더 같은 애가 입기 때문에 몸이 진짜로 그냥 근데 그걸 진지하게 물어봤더니 그런 운동을 제대로 해보질 않았대 애초에 근육자차 이렇게 생각한 거야? 대형 타고 나서 애들이 있어, 애기들이 있어 목이 엄청 두껍잖아, 딱 가슴을 박아야 해 이미 전투 인종이잖아 대형은 목 자체가 일단... 약간 돼져스 모그 아니에요, 저게? 그래서 내가 오늘 허벅지 힘을 한번 보여줄까 하는데 허벅지 힘? 허벅지가 세구나 허벅지 씨름을... 야, 호동이랑? 호동이랑 해도 내가 이기지만 호동이 자존심을 내가 살려주기 위해서 지금 자존심 감드린 것 같은데? 일단... 그 2019 아는 형님 씨름대회 천하장사가 또 있잖아 어, 나인데 지금 허벅지를 내가 한번... 허벅지 씨름으로? 해봐, 해봐, 해봐 나 근데 나도... 어렸을 때 축구에서 나 허벅지 진짜 센데, 나는? 그래? 나는 어렸을 것 같아 근데 하체 운동을 태워서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 진짜? 그래? 한번 처음에 맞춰줄게 그럼, 남자니까... 우와... 진짜... 아저씨 짱돌 같지 않아? 13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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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우와... 진짜 진짜... 우와... 우와... 등겹체, 등겹체... 우와... 우와... 야, 제주도 돌아는 건데 이렇게 안 던질 것 같아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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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 대박! 우와! 우와! 예상해졌어 예상하고 있었어 학생들 있잖아 벌리는 사람이 있고, 쪼이는 사람이 있잖아 딱 학교 다닐 때 레슬링 했던 친구들이 이런 몸이었거든 학교 제대로 안 다녔지... 딱... 진호가 이렇게 학교를 다닌다고... 학교를... 자, 그러면... 현식이가... 자, 준비! 시! 어, 벌써 힘이 느껴졌네? 찬아, 장사 다음 모습을 보여라 시작! 진호야... 오, 틀렸어, 틀렸어, 틀렸어 오, 뛴다, 오, 뛴다! 진호야... 오, 뛴다, 오, 뛴다! 오, 뛴다, 오, 뛴다! 진호야... 오, 뛴다, 오, 뛴다! 예측이 열려져... 아니, 아니야? 빠진 것 같은데, 날이 되게 멋있는 거야 빠진 것 같은데, 날이 되게 멋있는 거야 자, 똑같이! 똑같이 이제 반대로, 반대로... 진짜 센네? 나 진짜 제대로 했거든 진짜 세다 그런 것 같아, 얼굴 색깔이 진짜 세! 눈이 살짝 튀어나온 것 같아 눈이 부은 것 같아, 갑자기 나 진짜 열심히 할 때 뱃눈깔 나온 것 같아 딱 지금 뱃눈이거든? 지금 근데 네 눈빛이랑 신발이랑 어울리니? 원래 시골 살... 진짜? 진짜? 시골 살던 애들이 갑자기 성공합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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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색깔이 있거든 진호는 직감은 명품 엄청 많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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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시작! 시작!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자, 응! 못 열어, 못 열어! 못 열어네 이거는 표식이 편안하네 아, 안 돼, 안 돼 우아, 안 돼, 안 돼 아, 인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